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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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것일수록 보라색 이야 손맛이 끝내주네요 진짜 어이샤 보라색이잖아요 다리가 보라색이 많네 이야 이야 근데 아직ials 살피해서 억지 AmerION 가서전거 먹으면 되요 아이스크림 towns 흐흐흐 우와 크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놓칠뻔했고 한편 물릴 뻔 했어요 아휴 큰일날뻔했어요 물리면 손가락 절단 나요 웬만히 줍니다 사이즈가 15마리 웬만히 줘요 가자 돌아보리 돌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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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이즈 좋네요 우와 이렇게 가득 채우고 밑에는 큰데 우연히 산잘한데 사이즈 좋아요 아주 좋아 주꾸미 주꾸미 아이고 귀여워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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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꾸미가 이 속에 이렇게 있어갖고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을 때 하는 방법 주꾸미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솔 안에서 그럼 밑물을 밑물을 이렇게 쑥 부수면 봐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가 키워나와 이렇게 키워나와 아우 귀여워 아 주꾸미 귀여워 야 나와봐 야아 오 목물 쌌어 세상에 이 주꾸미는 방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방생 주꾸미 들어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라 아이 귀여워 아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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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다리 갔네 오우 다리 아우 이쁘다 야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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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우 야아 너무 귀엽다 잘 살아라 야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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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야 이야 그 제구영상이랑 같이 한번 줘야 돼 야아 이야아 진짜 크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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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네 일 하나 찍게 우와 이렇게 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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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번 영상 판다 으아 난 여꾼으로 여꾼으로 인데 오늘 돌게로 다녀왔는데요 돌게 약 5kg 정도 줘 봤습니다 우와 ng가 너무 많아 아우 이 끓기 밥은 진짜 크지 맛있겠지 맛있겠지 양념게장은 오늘 밥을 쪄먹고 그리고 여행하는 것은 라면에 등가하겠지 그만두지마 이 샤오들과 같이 자랑합니다 이 샤오들과 같이 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